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한 인터뷰 가능하세요? 저요? 정말 간단한 인터뷰입니다. 혹시 일상생활에 AI가 이런 거에 대해 도움을 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실까요? 요즘은 핫플 같은 거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제가 직접 가보면 막상 제 취향이 아닌 경우가 조금 있어가지고 AI가 제 취향에 맞게 여행 코스나 핫플 이런 데를 추천을 해주는 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오나 자꾸 물어봤구나. 서핑해본 적 있어요? 저 진짜 서핑해보고 싶어요. 우와 진짜 저도 버킷리스트였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럼 AI가 제 취향에 맞는 여행 코스를 추천해줄 수도 있나요? 60초? 60초! AI가 취향까지 고려해서 여행 계획을 짜주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여행 취향이 다 천차만별인데 교통이 중요한 사람, 숙박이 중요한 사람 이걸 어떻게 파악해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여행 계획을 주냐고요? AI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화하면 됩니다.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놀러가는지 지역 데이터 그다음에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일적 데이터 그들이 어떤 맛집을 검색하고 어디에 가서 뭘 하면서 놀고 왔는지 선호도 데이터 이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금러닝 알고리즘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여행 계획을 짜줄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의 데이터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여행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제안해주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내 취향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내가 여행 중에 어떤 행동을 좋아하냐 그 행동에 따라서 구글 스토리 형태를 풀어서 사용자별 성향이 다 다른 그런 계획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젠 여행 업계도 AI 없이는 안 된다고들 하죠. 박사님, 그래서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와이 피인하지 않아요? 국내 양양까지 오셨죠? 양양? 아니, 어디 다녔어요 양양? 땡큐 삼ики